이 복된 날 예배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를 그리 하글루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됐지요다 박수로 영광 그를 그리 하글루야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쌈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 걸 믿는 사람은 아멘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 시간에 은혜의 그 장소로 이끌어내신 걸 믿으시기 바라며 그래서 오늘 은혜만 받으면 수지받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며 참으로 은혜에 사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박수로 영광 그를 그리 하글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웃겨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도 제사는 지내야지 그럽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귀신 씨나나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이 잘 안된다 잘 안해봐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씨나나 까먹습니다 천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나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저는 오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천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 278 구절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계 말라크라는 단어죠 천사 전령자라는 말이에요 메신저라는 말인데 이 천사에 대해서 10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에는 천사가 덜 나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 175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앙겔레스입니다 앙겔레스 똑같은 천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와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영안이 열려서 제 주변에 천사들이 여기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쫙 저를 돕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천사가 이 강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수동두는 모습을 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따 앱에 끝나면 봤다고 얘기했어요 본 사람만 안 본 사람만 그냥 믿음으로 봤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본 사람은 이따 앱에 끝나고 저한테 얘기할 수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국무총리까지는 막 경호 막 그렇게 복잡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날의 수장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있고 그 경호처가 강력하게 대통령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마다 미리 가 미리 가서 아주 샅샅이 무슨 은폐된 이연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다 다 다 살피고 그리고 또 그 은밀하게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그 곳곳에 배치됩니다 우리 교회 그 707이라고 하는 대테러 부대 있죠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 우리 교회 세훈이가 세훈이가 세훈이 여기 왔나 모르겠다 세훈이가 그 부대에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쫙 깔리는 겁니다 그 만약에 김포에 온다면 김포의 여기 무슨 산이에요 여기 진달래만의 피는 산 가연산 꼭대기도 다 그 부대에 온 들이 다 헬기가 다 준비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경호가 시작되는 겁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그래요 북한은 뭐 더 하더만 막 무슨 차를 몰고 다니냐 차를 막 달려다니면서 경호를 하더만 그것은 18세기형인데 약간 경호가 약간 좀 구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수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경호해요 아멘 아나사는 뭐예요 아이고 집인은 초코 써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끝발이 더 좋은 게 이게 무슨 얘기라는가 내가 대통령보다 끝발이 좋다고 그럼 경호하는 수준이 달라 대통령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대통령들의 경우는 누가 봐도 대단해 그런데 그 엄청난 철통 같은 경호도 귀신들의 마귀 역사 사탄 마귀 귀신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경호가 이렇게 막 기관당창 들고 있다고 귀신이 오이 무서워 야 그 근처도 가지 마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그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들이 경호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전체 철통조리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옆사람이 얘기 좀 해줘요 당신이 대체는 글발보다 낫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10편 34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다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둘로 진치고 그대를 건지시는 도다 지금 우리 지금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애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애하신 분이라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둘로 진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는 땀대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이 깜깜할 때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천사는 해버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닫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로 하루를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오픈하고 기도로 크로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리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경애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천사님을 위해서 저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갑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고소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기도는 우리의 안심 이 주의 기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니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니라 죽게 맡긴 나의 생에 죽게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우리 두 손으로 끌고 찬하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심 기도는 우리의 안심 이 주의 기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하니 잊지 마세요 박수를 하는 경우에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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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라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께 불입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비치시고 실족을 하도록 인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박수로만 그를 그려 할렐루야 특별히 핸들대를 잡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핸들대를 잡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핸들, 바퀴 이 차체 자체를 천사들이 붙들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운전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가 운전 잘한다고 여러분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거리 다르무강에 저도 거기 배 타고 가봤지만 그 물살도 세고 수많은 배들이 움직이는데 그거 제가 볼 때 그 배가 잠아간 것 같지 않는데 그 큰 배가 그냥 그냥 수십견을 밀어가지고 7초 만에 그냥 잠수해버렸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요즘 지금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냥 가족 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오랜만에 벼루고 벼루도 여행 아껴서 가족끼리 한 번 그렇게 기대하던 여행을 갔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는 25배나 큰 배가 확 밀어버리니까 한 번에 그냥 7초 만에 그냥 잠겨버렸잖아요 그게 수용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가판 이쪽에 있는 안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튀겨나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딸이 아빠한테 자기 딸 죽은 줄 알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이 딸이 아빠 저 살았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수용 가르쳐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차로 언니한테 그 얘기해주면서 차로나 아빠랑 같이 탁 내 다음 주에 바로 수용장 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위험에 쳤을 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무기는 좀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샤워도 못해요 물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수용을 해야 돼 자 나는 수용을 한다 한 번 손 들어봐 나는 수용을 한다 하여튼 개혐이라도 폼은 안 나지만 나는 한다 손 들어봐 어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자 내려 목사님 저는 맥주병입니다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 꼬로로 꼬로로 가다가 잠겨요 자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 손 들어 이 사람들은 오늘 오후에 남아 내가 개인 레슨 해야 되겠어 개인 레슨 개인 레슨에서 유사시 생존법을 해야지 내가 또 여러분 또 유럽여행 가가지고 또 잠겨가지고 박 목사가 또 바쁜데 헝가리 관리를 만들지 말고 수용을 배워 배우세요 우리 교회 수용 코치 출신 손 들어봐요 그분을 임명하세요 사례비를 줘가지고 임명해야 돼 자 수용 코치 나는 수용 코치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 서울교회에서 수배를 해가지고 데리고 올게 서울교회 코치들이 많아 거기서 데리고 올게 그래서 수용을 배웁시다 우리 올 여름에는 옆사람이 인사해 올 여름에는 수용을 배웁시다 빨리 인사하자 근데 수용을 해서 그 자매가 물살이 있으니까 떠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수용을 아주 잘한 건 아니야 아빠한테 그냥 조금 배웠어 그래야만 또 있었지 그거 배운 것 때문에 그런데 곧고루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 청년 자매가 자기를 확 끌어주더래요 그래서 살아났대요 저는 이런 것을 천사의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마디 죽었구나 한참 떠 있기는 떠 있었는데 물살이 워낙 쎄니까 이게 수용장 수용하고 강 수용하고 바다 수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천사라는 존재가 278번 나온다고 그랬죠 히브리오는 말라크 헬라오는 앙겔레스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성경 곳곳마다 앞서 보내신다 앞서 보내신다 앞서 보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상세기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상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 아주 순식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기 2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이삭을 나누고 이삭이 노총각이었습니다 이삭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감을 찾으러 보내는데 자기 종을 보내는 겁니다 엘리에셔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요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에 이르치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은 늙어죽지는 않겠다 노총각으로 늙어죽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씨가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한번 합시다 그가 그 사자를 여기서 그 사자는 그 천사입니다 요하께서 쓰시는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보다 앞서 누가가 천사가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셔를 보내면서 걱정하지 마라 순조끼 만날 거다 왜냐하면 요하께서 너보다 더 먼저 천사를 보낼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진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는 하고 하나님이 하실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방에 놓고 있어 주님이 알아서 장가 보내주겠지 못 가 찾는 건 내가 찾아야 돼 기도하고 찾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러나 그걸 만나게 해주시는 분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노총각 여러분 난 노총각 옆에 회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천사를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늙어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이러면서 조금 안타깝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제 신부감을 찾겠습니다 노총각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홀로 되신 모든 분들을 대상합니다 싱글들 돌아온 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하는가 봐요 누구든 간에 여러분 만남을 구하는 사람은 천사를 앞서 보내는 거야 주님이 앞서 보내서 순족히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여든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는 간 그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의 조직에도 사장님이 직접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부하직원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이 일일이 다 뭐를 합니까 그래서 편지가 오든 청와대 청원이 오든 어떤 방식으로 뭐가 오든 다 알아서 지비가 해 그러면 그 내각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각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대통령이 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아멘 안 하냐 네가 아멘 안 하면 내가 설교하게 지장일 받아 맨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천사의 활동에 의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지하면 안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닌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입니다 다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는 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아하 천사가 있구나 그러면 천사가 왜 있는가 말이야 천사가 왜 있는가 아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저가 너를 이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그 말씀이 아니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다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이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이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구원받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을 도움께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이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이하여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든 사람들입니다 저가 너를 이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그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도우라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깜깜한 골짜기에도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다고 믿으면 애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군에 자녀를 보내놓고 잠 못 자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늘 품에만 있고 아기 같은 놈이 그 군대 총 들고 그런 험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잠 못 자고 한다고 뭐가 발라들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 저 감리교회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 가족 패밀리가 있는데 서언도 홍도 국도 건도 네 명의 목회자가 대형교회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대형 목사인데 그 어머니가 강원도 꼴자기에 이름 없는 전도사님이에요 여전도사님 그 여전도사님이 강원도 꼴자기에서 시골에 조그만한 음악 같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 되면 그 꼴자기에 까만 세단들이 수백 대가 오고 막 대형 버스가 몇백 대가 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수가 놀래고 경찰서에 놀래고 이 꼴자기에 지금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 오는가 봤더니 어머니 전도사님 생일날 아들들이 교인들 데리고 와 축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도 목사님이 제일 장남인데 다들 은퇴하셨죠 그런데 그 손도 목사님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손도는 그때 6.25 때 아닙니까 총알이 빗발쳐도 살아나온다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너희 형 손도는 총알이 빗발쳐도 너희 형은 살아나올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엄마는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군대에 갔지만 그 위험한 장소에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로 보내서 내 아들을 지킬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가부가 아들 넷을 키우고 그런데 그 6.25 때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조장에서 양조장에 가서 술찌개미 있죠 술 막걸리 빼고 남은 술찌개미 여러분 순두부집 가면 남은 거 비지 순두부 빼고 남은 비지 이렇게 비닐을 싸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앉아 나는 받아오는데 단골이라 주나 하여튼 나한테는 막 몇 봉지씩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가다가 송도를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술을 빼고 나면 술찌개미가 나와요 네 그거 이렇게 남아요 그 술찌개미 그거를 얻어다가 애들을 먹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애들이 그 술찌개미를 끓여다가 먹이니까 아침에 배고프니까 막 먹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이제 교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먹으면 배는 든든해요 그런데 약간 속기가 올라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비틀리거리고 오는 거야 아침에 이제 교회당을 비틀리거리고 가 아 진짜? 그러면 주나 학생이 이 놈의 자식아 아침에 술 먹고 오면 어떡해 술 먹은 게 아니라 술찌개미 먹어서 살라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무슨 학교로 가 이제 월요일날은 이제 구두통을 메고 구둣닭구로 가는 거예요 구둣닭 슈샤인보율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둣을 막 닦고 이제 이제 보러 가야 그나마 또 이제 창거리를 하고 와서 또 식구들이 먹고 사니까 네 그 이제 홍도가 이제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당시에 구두 닦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그건 이제 없어요 배도 고프고 그냥 울리고 있는 거야 그때 어떤 군인 아저씨가 구나 좀 닦아라 이렇게 딱 구나를 내미는 거야 그가 에스쌰! 그러면 탭해! 막 닦고 배고프니까 그때 이제 그 구나 딱 내민 사람이 노래를 하나 부르더니 홍도야 우지 마라 그 구따큰 사람은 홍도고 지금 자기 동생이 구따큰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놀래주려고 닦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 못 알아본 거예요 이제 홍도가 네? 선도를 선도 형을 울지 마라 형아가 여기 있다 형아! 이래가지고 상복을 했다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시신으로 화장해가지고 박스에 쌓여가지고 오는데 선도 형이 살아왔다 그것은 엄바에 기도했다고 아동의 아들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영적 존재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를 모시고 가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되면 보입니다 아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천사가 데리러 온 사람은 벌써 마지막 가는 길이 아 내가 천국 가는구나 알기 때문에 편합니다 미소를 띄어 근데 안 가! 이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안 가! 그럴 사람이 어디 꼈습니까 이거는 삼지창 들고 누가 데리러 왔다고요? 귀신들이 들고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모습도 우리 수지님께서 합시다 수지님께서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는 모습도 좀 품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겄지?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 그걸 악한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수정두는 천사 선한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어디에 이끌리는가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거 저분이 술집에 찾아가는 거 그러면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뭐야? 사실은 악한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이종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안호 집사님하고 그 저기 저 누구야 그 권사님 뒤에 권사님 나와봐 같이 두 분 나와봐요 이쪽으로 나와세요 이쪽으로 나와요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천사들은 이쪽으로 와 여기는 천사야 여기는 수염도 나고 좀 무서워 이리 와 내가 풀었어요 이쪽으로 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는 좀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카메라는 조금 넓게 잡아둬도 돼 자 보세요 나를 여기 잡아봐 자 그러면 나한테 한잔하러 가자고 해봐요 한잔하러 갑시다 그럴까? 이렇게 가면 귀신에 끌린 사람이에요 그죠? 네? 네 날 잡고 있어요 자 여기서 늘 잡고 있어 이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항상 귀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또 어디 갈까? 가자고 얘기하나 가자 춤추러 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계속 나를 끌어대면 끌리는 대로 가는데 사실은 내가 가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영적으로 오면 어둠의 영이 끌어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강우성 김사님 나와봐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하나 줘 여기 드려 마이크 하나 드려봐 여기는 중보 기도자야 이리 서 여기서 여기 여기 서갖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민이를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술집 가지 말고 기도해봐 지금 네 잡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민이를 술집 가지 않게 하시고 춤추러 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같이 아멘 해줘야지 집이들 위해 아멘 안 해 내가 술집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기도가 되면 순식간에 누가 보냐면 천사가 붙어 천사 하나가 붙는 거야 하나가 딱 붙어 그러면 이제 내가 술집도 가고 싶고 한 번도 교회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 간다고 해본 적도 없고 간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붙어 잡고 있어야지 그러지 여기도 계속 여기 잡고 있어 자 이 사람은 귀신과 천사를 사이에 왔다 갔다 해 지금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어쨌든 처음 소름이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이상해 그거는 여러분 이상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귀신이 요동을 하고 있네요 그 사람을 끌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착해지고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벌써 천사가 지금 누군가의 준복을 듣고 누군가의 준복을 듣고 이 사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해 숙소 또 한 번 가볼까? 이런 상황을 하고 있을 때 한 번 중복을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교회 안 가고 있으니 또 오게 되나? 예수님 아버지 박영민이를 강력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천사가 하나 더 붙어야 돼 이제 이리 와 아니 그걸 둘이 붙는 거야 나 이리 와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세? 기도가 세다 보면 여기가 더 세다 천사가 둘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둘이 붙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갔어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술 한 잔을 하겠는데 갑자기 술 맛있어 강대윤사님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아니 저 양분이 원래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다 했는데 이번에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그런 것들을 멀리한다는 소문이 있더만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 현상적으로 보여줄게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귀신들이 아 요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걸 알게 됐어 그때부터는 떠나가야지요 나 명령을 해버린 거야 가야 돼 자 그러면 이 박수 한번 쳐드리고 그러면 이제 천사가 두 개 붙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이제 이걸 끊고 오직 신양생활을 충만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들어가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 간단한 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일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상한 짓을 해 여러분의 남편도 아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네? 또 여러분이 가까운 이 사람 좀 구원하고 싶은데 중복기도를 시작하면 천사가 딱 그 사람 붙어요 왜? 그 기도를 쑥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천사가 붙는다고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인 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 더 세게 기도를 중복을 해주면 더 많은 천사가 붙어서 이걸 밀어내버린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그렇게 좋던 것 노래방 가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일찍 나와 찬송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인 걸 알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더 기도하면 많은 천사가 돕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의 수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내가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오게 할 수 없는 줄 알았죠?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천사가 온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단은 예수님이 썼던 단어는 로마의 군대예요 한 영 한 군대 한 군단은 약 6천명으로 돼 있어요 기병과 또 그 군병들인데 그러니까 열두 영은 7만 명이 넘는 7만 2천명이 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천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그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강력한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이 깜깜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울고만 있지 마세요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 안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과 2수다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그 아이에 대한 상황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어떤 나라가 그 어린아이까지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경혼을 붙이냐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셀 수 없는 그런 천사를 이미 지어놓으시고 그래서 이 영적 존재를 통해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러면 누구냐 마귀 또한 SKS 28장에 이사야 또 십사당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요 그가 천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요 너 어찌하여 그 음부에 지켜놓은 거 네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했다가 하나님과 비기리려고 그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되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또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되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수호천사들을 가디엔엔젤이죠 이 가디엔엔젤을 하나님의 자들이 이급할 때 보내주셔서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런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10편 34편 6절 57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지리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지리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권고할 때가 있죠 아무리 잘나간 사람도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지리메 요하께서 들으시고 모든 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요하의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4등전 12장 7절로 구절해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메 천사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주의 사랑을 타나메 옥죽의 광채가 빛나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천사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그 그 다음 날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은 참 천사가 엿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은 야 깊은 잠을 자는 게 은혜구나 생각을 합니다 옆사람에게 깊은 잠을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기도했답니다 우리 성도리 천사의 방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옥 중에서 자는 베드로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보느냐 옥 중에 광채가 빛났다 그러니까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우 이르되 그 피로 나라 하니 새사들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매였던 새사들이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4차원의 영적 존재인데 포스트 디멘션 영적 그 그 4차원의 세계의 존재인데 3차원의 세계에 물리적 힘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사체를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병에 걸렸을 때 얼마든지 암세포를 물리적으로 천사들이 제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암이 쏟아졌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 암이 이렇게 세포에 붙어서 어느 세포보다 더 왕성하게 커버리는 모든 영양분이 들어가면 골고루 나눠 먹어요 2조개의 세포가 0.1m도 0.11도 차도 없이 딱 나눠서 세포들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가져요 그런데 암세포는 욕심을 가져서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개입하면 주의 천사들이 그걸 확 잡아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우리 사람 손도들 가운데 암세포 사라지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기적적으로 없어져 버릴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만 그를 헐루야 제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든 분들이 계신데 하루 종일 제 설교를 들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절박한 가운데 말씀의 빛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바로 바로 이 시간 그 생명들 그 사만한 생명들 속에 암덩어리가 살아버리는 게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없이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 없이 여기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게시한 것도 주의 천사이고 사가라에게 요한의 탄생을 예언한 것도 천사이고 마라에게 성령으로 인퇴할 것이다 고 그렇게 말해준 것도 천사입니다 그리고 요새베게도 나타나서 현몽에서 비몽사몽 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인퇴한다라고 이렇게 게시해진 것도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갔을 때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몰고 왔다 이제 완전히 앞이 깎아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와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떨어뜨린 것도 천사들의 활동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사들이 주의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지킨 그 그 옥에서 끄집어낸 것도 천사의 활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을 옥과 같은 그런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다쳐지고 갇혀지고 고통하는 이 삶 가운데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를 하나님 몰에서 여러분을 타출시키는 것입니다 엑소도스 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다침에서 열리는 역사이 있기를 주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 수 없는 금을 천사가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착고를 천사가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열리지어다 불일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엘리아가 우울증에 걸려서 노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로 그를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주의 천사의 활동들입니다 여러분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이루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시고 개입하시는 순간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역전을 믿고 하시기를 주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못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 서울 김평광교에 등록한 분들 단 한 사람도 혼자 울기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울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절대로 혼자는 아닙니다 안 나로 물론 난 혼자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엮으셨으니 누군가가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가 그의 편이 돼지고 그의 이로자가 돼지고 아멘 내가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되리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 주시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고 또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이루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왔어요 아 이 사람은 나의 수호천사 사람을 척결하게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내게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입니다 가덴 엔젤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혹시 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꿈에 제가 나타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꿈속에 나와서 자기한테 막 구중을 했대 그것도 괜찮아 박목사가 나타난 것이며 근데 제가 꿈에 나타난 것은 제가 간 게 아니고 제 천사가 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저의 천사가 가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이끌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어디가 가다가 비밀 기도장소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장소로 갔더니 노크를 하니까 노데란한 계집종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 사도야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기는 커녕 달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주의 제자들 무리 속에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는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으면서도 베드로가 왔다는 걸 안 믿는 거야 베드로가 내일 죽을 텐데 어떻게 와 이런 거예요 오개가 쥐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는 때로는 그 사람의 수호천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자식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 우리 자식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은 아직도 돌탕이야 돌아온 탕자처럼 살고 있어 그래도 포개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들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 돌아온 아들을 보고 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돌아온 탕자가 마음껏 술 마시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이 꿈을 꾸고 이 아들이 엎드려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의 천사가 보통 수호천사는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천국에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천사는 남아서 끝까지 그 기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에베당의 처음 간날 손한 기도 내 아들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카푸고리 이 눈물에 기도한 이 어머니의 기도가 돌아온 탕자의 삶을 만들어낸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한 거야 그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천사가 나를 돕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차를 타자마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전에 집사람이 나하고 무슨 내기를 했습니다 차에서 그 기억이 나네 차에서 뭔 내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부부간에 내기하면 뭔 내기를 하겠어 돈 내기를 해봐야 지돈인데 지돈이고 내 돈이 지돈인데 그래서 뭔 내기를 할까 하다가 마사지 30분씩 해주기로 했어 서로 간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해주기로 내가 이제 알았다고 난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왜냐면 집사람이 우기는 거였거든 근데 나는 이제 습관적으로 마사지 받을 걸 생각하고 나는 이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천사는 도울지어다 이렇게 끝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그 기도를 듣고 어허 이제 천사까지 동원해 뭐 이러는 거야 자기 마사지 받으려고 천사까지 동원해 나는 언제나 습관이거든 그게 언제나 습관처럼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거든 천사야 날 도울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천사들이 나를 내가 집회를 가면 더 많은 천사를 제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는 대형 집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 더 많은 천사를 보내서 내 설교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뺏어가는 마귀 역사를 다 잡아내달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미리 가서 쫙 미리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천사들이 가가지고 작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사단을 다 결박하고 그리고 그 심리옥 속에 옥토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전부 다 치우고 내가 딱 설 때는 그냥 완전히 확 그러니까 제가 딱 서면 청중 흡입력이 있죠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천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올라온 순간 아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치가 됐구나 제가 이걸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그냥 은혜가 가득해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천사들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열두 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지 많을 줄 아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잖아요 아버지께 천사를 보낸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어떤 분이 건축업자인데요 건축업자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 거기 몇 천만 원 들어있는데 네 그건 뭐 결제해 줘야 될 가방이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주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잃어버려 현금을 잃어버렸으니 그건 뭐 CCTV도 없고 네 CCTV도 없는 곳에서 잃어버렸으니 뭐 이제 뭐 찾을 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잠도 안 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돈 없으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든 하나님 아버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경찰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자기가 진짜 쓰고 싶더래요 자기 어려운데 그 돈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써버리지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너 이놈 그거 쓰면 가만 안 둔다 그런 마음이 막 무서운 마음이 확 들들해요 그런 음성 같은 게 들리고 꿈을 꿨는데 그 돈을 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꿈을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측이 일어나서 마음 변하기 전에 경찰서에 와가지고 이 돈 줬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휴 내가 이 기신붙은 돈 내가 써다가 큰일 낱 같아서 가져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기신붙은 돈이라고 그게 무슨 기신붙은 돈이냐 천사가 붙은 돈이제 그 사람 모르니까 네 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돈을 못 쓰도록 천사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구 모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면 계속 천사들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역대야 3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히스키아 왕이 그 아말렉 그 아수르죠 아수르 아수르 왕 왕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왔을 때 기도했어요 32장 20절로 21절 이름으로 히스키아 왕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히스키아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여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지적 기도했더니 여왕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매라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를 한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여럿이 아닙니다 히스키아하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 둘이 기도하니까 부르지적 기도하니까 여왕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면하셔버렸다 천사 하나가 가가지고 작살을 해버린 거예요 왕 지휘관 용사 큰 용사 작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날씨 뜨거워서 거기로 돌아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이 전에 들어갔을 때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전쟁에 패가지고 갔더니 자기 성기는 신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하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왜 지가 왕 되려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요즘 그 시대에 탈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비교적 전쟁 없이 안전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상당히 좀 그 위기감이 찾아오죠 그런데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은 이혼장은 신년사에 자기 책상 위에 핵버튼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나만쯤은 다 한방에 날라버릴 수 있다 얘기죠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내가 천사를 보내면 버튼 눌러도요 안 날라갑니다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날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버튼을 눌러도 이게 고장났나 해도 그 버튼이 고장나버립니다 안 날라온다니까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실험할 때는 날라가요 실험할 때는 날라가는데 진짜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안 날라온다니까 나중에 한 번 몇십 년 지나서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간증할 때 김정은 위원장 간증하겠어 그러면 제가요 좀 미친 짓도 하고 나만 죽여보려고 버튼 눌렀거든요 그런데요 안 날라갔어요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순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참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도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와 영국군을 완전히 작살 내려고 마지막 그 전쟁에 영국군이 졌다면 연합군이 졌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폭우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포를 쏴도요 이게 습기가 하얗게 습기가 먹어가지고 안 날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연맹 그 연합군이 이겨서 우리가 독재치하에서 하얗게 휘틀러 이렇게 안 하지 우리도 그럴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코톨한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천사년회 내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뭘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앞이 깜깜한 일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 안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모레에 애기 낳을 분이 있죠 내일모레에 애기 낳을 우리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열심히 나라고 나는 애기 낳은 애기 뵌 사람들을 보면 애국자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길 가다 이렇게 임신하고 애국대에다 보면 배 한 번 막 축복해주고 싶어 진짜 요구나면 지금 요즘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갖고 근데 애기 낳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 속에 있는 애들이 우리 먹여 살리거든요 나중에 세금 내갖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인 한 명이 또 태어납니다 이걸 생물학적 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보다면 애라도 낳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애 낳으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애 하나만 낳으면 우리 교회가 몇 배로 성장합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애 낳기 싫다면 전도를 해야지요 아무튼 근데 애 낳을 때 애 잘 들어요 애 낳을 내가 이제 처음 애 낳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나는 처음 애 낳을 때도 안 두려웠다 손 들어보세요 애기 낳으신 분들 안 그렇죠 두려워요 진짜 두렵고 애 낳다가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를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신발을 보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지금은 뭐 다 안전하게 다 의학적인 조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이제 순적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애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애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이 머리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란데 약한 게 이렇게 머리뼈가 양쪽에 딱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야 나오기 쉽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태어날 때도 천사를 동원해야죠 천사야 이 아이가 순적이 나올수록 돌지하다 그렇게 해봐 그러면 천사들이 딱 산모님과에 의사가 오기 전에 다 배치가 돼 그리고 딱 천사들이 이제 그 아이를 자꾸 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산모는 딱 할 일이 하나만 있어요 쥐앗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면 슉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야 가끔씩 했어 그런데 이거를 참고로 했던 임신 모들이 진짜로 해본 거야 쥐앗 했더니 그 순간 쥐앗 이게 태권도 할 때 기아장을 딱 깰 때요 그냥 깨는 것과 으악 깨는 것과는 이게 장수가 차이가 납니다 산모들은 엄마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엄마 하면서 하는 거는 기아장 못 깹니다 쥐앗 이거는 벌써 파워가 다르잖아 엄마 깰 것 같아 못 깰 것 같죠 쥐야 벌써 힘이 벌써 배 속에서 나오면서 확 힘이 들어가서 그게 슉 빠지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이도 쥐야 소리에 힘을 얻고 힘을 확 넣어가지고 나오는 거고 쥐야 천사들은 앞에서 뒤에서 밀어 의사는 앞에서 밖에 못 당겨 천사는 뒤에서 당길 수 있어 뭔만지 알람감 모르겠다 천사는 천사는 안에서도 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쑥 빠지는 거지 뭔만지 깨닫는 사람만 박수를 쳐요 내 머리에 애 낳을 때 잘나 내 말도 해 그런데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SBS 사랑비서가 아주 예뻐요 그런데 내가 주례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니 얘기 있고 나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너는 헌첨 됐어 설교원 지거 1년이 너도 그 자매가 그걸 자기도 결혼하니까 깊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나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내가 속여놓고도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1년 반 전에 제가 아가씨 때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오늘 제가 애 낳아 와서 딱 주먹 주고 추려야 했는데 쑥 빠져버렸다는 거야 초산인데 놀랍더라고 말씀 믿는 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 더 놔 정한나도 하나 더 놔 그러니 말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골로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첨사 숭배를 이유로 첨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천사 숭배를 인하여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뭔지 뭐냐 하면 천사는 숭배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를 숭배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님 천사님 이러면 안 돼요 천사가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마귀 새끼야 천사는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면 나는 숭배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수정도는 사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숭배하거라 하면 사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탄 종교 있죠 그건 천사 숭배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천사가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아멘 좀 합시다 우리 그런 찬송 들어본 적 있으세요? 준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우리의 사명을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할 일과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받는 상급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수정도는 부리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끝발이 얼만가 알아낸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 박수용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두 손 붙여 뚫고 죽어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